bj부드송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퀵뷰 이벤트로 부드송을 이겨라 하나 둘 셋 지금 진행중이죠 우리 호은이 형님이 어 또 그만큼 혼이 나가고서도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다시한번 저한테 도전장을 내미셨네요 하스스톤입니다 자 덴벼덴벼 채팅창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올리나 잠깐만요 어 이거 이거 채팅창을 야 못올리나 됐어 좋아 가볼까요 자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뿅 저는 뭐 사냥꾼 덱으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어디 흠 여러분들이 오늘도 퀵뷰를 오늘은 퀵뷰를 받아갈 수 있을지 뭐 언제나처럼 퀵뷰 못 받아가고 또 눈물을 지을지 렉사알 그 상대는 제이너 제이너 후회하게 해드리죠 선약을 시작하자 어 어 제가 두번째 후공이네요 카드는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가고 위협 니놈을 추격해주마 니놈을 추격해주마 어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걸 어 턴을 넘기죠 어 어 어어 어쭈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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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럼 그럼 나도 히 턴을 넘기겠습니다 어 어어 어엉 어육 어윱 그렇다면 아 어떻게 할까 도발 카드를 하나 내고 아 어떻게 할까 펀을 넘깁니다 지금 어 동전 한입을 쓰기에는 조금 일러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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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 어 이거 잠깐 좀 꼬였는데 이 카드를 내고 살상 명령으로 도발 카드를 없애겠습니다 턴을 넘기죠 네 아 지금 어 퀵뷰 이벤트 중이에요 제가 이기면은 여러분들은 퀵뷰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전자 우리 호은이 형님이 이기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퀵뷰를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 퀵뷰를 나눠드리죠 도발 카드를 하나 내고 더 무난하게 HP를 깎고 권을 넘기겠습니다 뭐 지금 어 야 야 어 어 음 음 음 어떻게 갈까 이러면 어떨까 3 3 3이라 데미지 3 아니야 어 도발 카드는 공격을 안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공격을 턴을 넘기죠 턴을 넘기죠 흠흠 게임하는 사람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나오실려고 어떻게 나오실려고 도발 카드라 어어 어 이제 여기서는 자 치 화사람 박 날리고 아낄게 공격을 좀비를 일부러 공격을 아니 시키는거에요 어어 뭐,뭐,뭐,어 변희,아 아잇,메에에에에에 오 저런 비열한 술술을 쓰다니 어윽 어...음... 우선 날려 우선 하살안방 날리고 어...음... 우선 하살안방 날리고 어... 그 다음에 돌진 카드를 냅니다 요농 그 다음에 양으로 오쇼오오 하ㅎ하ㅎ하 불기둥 써보시지 불기둥 쓰지 아... 아, 좋네 불기둥 뺐어 늑지 래퍼 살상명령 뿅 화살까지 크아 턴을 넘기겠습니다 야 동전 한입을 쓸일이 없네 저거 이 헐 내 어 영웅의 HP를 4를 회복해 저런게 어딨어 어어 어어 아으 아으 좋았어 턴을 넘기겠습니다 어 딱히 카드가 없네요 왜 저 카드가 아무것도 안나오냐 하수인 카드가 헐 헐 헐 헐 어어 네 좋았어 마지막 한반도 간다 헐 헐 헐 헐 헐 어 저는 여기서 스읍 아 도발 카드를 낼까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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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추적 어 내가 다음에 뽑을 카드 세 장을 미리 봅니다 한 장을 선택해갖고 나머지 두 장은 버리죠 추적 지금은 어 이 멧돼지 카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화살 한방 좋았어 어 아 지금 어 리상 어서오고 어 지금 퀵뷰어 이벤트 중이야 어? 어? 에헤헤 아 완전 이러지마 이러지마 어 추적 다시한번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아 아 이거 야생의 멋으로 갑니다 어 도발 카드 나왔다 본체 극딜 무슨 카드가 문제가 생겼다고 벌었습니다만 공격력 7짜리야 안 돼 안 돼 어 제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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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어 어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아 큰일 났는데 진짜 큰일 났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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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피 같은 초콜릿 안 돼 어 에 어 아 아 하순스톤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약속대로 퀵뼈를 나눠 내리도록 하죠 녹화 종료 에이 부득송이었어요